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모르겠어. 우리 아빠는 잘하는데 이런. 잘 모르겠어. 빨리 재야지. 도와주세요. 너 너 어떡할 거야? 나 아니야. 우와! 언니 뭐 찍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는 미끼도 왜 안 물어요? PD님. 나 왜 미끼도 안 물어주게 돼? 몰렸어! 우와! 좋겠다. 근데 저거 회를 찍을만 있나? 제가 보고 새로 찍었대요. 대박이죠? 나도 몰래. 나한테. 마지막이야?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하나 없어요. 나오십시오. 괜찮아. 누나 빨리 들어와. 너무 내게 날아가신 내 그 힘이 깨져 너 아직 없지 내 지지 못하자 오! 두려워하지마 내 옆에 있는 것 나 오직 너를 위해 다닐고 싶어 너는 다 만든 것 깜짝하게 커선면서 우리 매일 그 여름 화단 언니 안녕하세요. 유진 언니 안녕하세요. 슈언니 팬입니다. 유진 언니 Ingy 우리 그 외국어를 못하자 내 옆에서 어떻게 대단하나 우리 이천에 도깨밀이 도례를 그래. 드라이브에 도깨밀이 도례를 하고 타세요! 여러분 타! 타! 오! 이렇게 타 민주야 이거야! 이렇게 타는 거야? 진짜 웃기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뒤로 간다고요? 앞에 뒤로 가있지? 저기 오르막길 같은 거잖아 오르막길 같은 거 있나? 간다 안다 뭐가 가요? 가고 있는데 지금? 어? 지금 앞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저기가 앞을 보면 오르막길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뒤로 안 가고 어 언니 뭐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나 발 여기 있어요 아니 근데 숙여 빨리 가 아니 평평할 때도 이렇게 가요? 원래는 차가 이렇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원래 차가 평평하면? 어 이제 어 저 어 슬슬 멈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거 아니겠지? 음 여기까지가 도깨비 긴가봐 헐 깨비 오빠 버밀어주세요 오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깨비 언니? 아니면 동생 연아인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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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아 오 마이 갓 말을 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타봤어요 옛날에 타봤어요 옛날에 타봤어요 옛날에 타봤어요 옛날에 타다봤어요 Get the rest of you 승마는 다른 운동하고 다iness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긴장은 그만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큰 동물을 탄다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말이 말이 막 빨리 뛸까봐 말들이 세 살 지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고 이 사랑을 주는 걸 다 알아요. 나를 잘 들어요. 보자 말이 저처럼 앞머리 있어요. 잘나줬어, 앞머리. 앞머리 있어요, 저처럼. 하나, 둘, 셋. 옳지. 아이고. 잘하죠? 무덤 너무 안프죠? 우리 공댕이가 원래 말을 잘 당해요. 민지도 원래 우리 공댕이라고 했어요. 엉덩이를 말해 줄이 해도 느낌이 오지 않네요. 말 한번 만져줘요. 많은 수고했어. 괜찮. 저기 저 여기. 만져봐. 아까 마이클 찬다. 오, 예뻐. 마이클 찬다. 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붙어. 이현아. 조금만 더 마이클 찬다. 조금만 더 마이클 찬다. 멀리 보고. 자, 괜찮아. 조금만 더 마이클 찬다. 정신님, 조금만 더 마이클 찬다. 조금만 더 마이클 찬다. 하자님, 감자했어. 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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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이 출발 가자 하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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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 짧게 여성분들이고 처음 타신 분들인데 잘하셨어요. 감각도 있으시고. 재밌었거든요.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박CF랑 LCF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닭도리탕을. 드디어. 이게 몇 개월 말. 몇 년? 1년 말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오래되니까 약간 부담되네요. 오마이갓. 드디어 오늘 맛을 보게 됩니다. 맛은 기대 안하고 있을게. 그래. 그리고 오늘 저는 장조림 볶음밥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ECH. Teek. 구현이. 저의 약성 깠다 멈 Jeff. 나중에 요리할게. 박에 BC. 내가 ně researched까지의 움직임이 가장350필성해온. 옷을 담아ゲ nuevoатуney 몹시EN 인스피rito. 방을 잘해줘야 돼. 와 맛있어. 맛있어. 봉샷. 유학 시절의 그 노하우를 믿겠습니다. 화이팅! 어우 숯불 냄새 나. 저희 멤버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진짜 저희 같이 나와서 요리해 먹거나 어디 행사를 가서 그냥 하루에 더 있어서 같이 놀거나 이게 진짜 처음이에요. 여기요. 맛 조금 보세요. 맛있어. 맛있다. 좋아. 어우 무서워. 몰라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 진짜로? 재료 이제 막. 우리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럴까? 보네한테 괜찮다고? 완전 상승진했걸요? 한 번 맛을 하세요. 맛있어. 확실해. 떡볶이 국물 같아. 어떡해. 근데 언니가 먹던 맛이 아니에요 그게?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데 아직 안 먹어요. 어어. 도기의 냄새를 교ισ transition. 좀 맛이 그럴듯해요. 지금 다들 나가서 뭐 해요? 바비큐? 먹고 있진 않죠? 먹고 있나? 맞아요. 어우. 아오 닭 또이 팀meric 왜 안 Ô는 거야. ắc이라뇨. 어? 맛있어. 오 맛있는데. 오 맛있어? 고기 닦고 왔어. 그럴듯한데? 아니 마늘 좀 먹었어요. 고추랑. 우리 밥 볼까? 자 준비 한 번 안 보면 안 되지만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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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보미 언니의 닭도리 탕수육 중이었습니다. 잘 자요. 아 씻고 자야지 오늘 피곤하다. 여러분 승마 하세요. 살펴찌는 것 같아요 승마하면. 오늘 승마 때문에. 원래 예쁘게 찍어야 하는데 잠자는 모습. 환상 속의 그대잖아요. 약간 잠자는 모습. 아랫다. 고기 타기. 探ingu informations. 바꿔야 모든 걸 좋아해. 하하. 해네. 하하. 하하. 고기 타기. 해네. 뭐지? 하늘은이 Through Station 인데요. 리뉴스. 아보. 리뉴스. 아보. 리뉴스. 아! 어허! 왜 몰라!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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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손으로! 다소이 뭐야! 그 다음에! 너 지금! 아닌가! 처음에 본 거 같아! 처음에 본 거 같아! 아허! 아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동의 팬인데!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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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니지게? 웃겨! 대장 경계로다가 빨리 씻고 잘 입고 뿅! 뿅! 짜잔! 되게 이뻐요! 아! 내 얼굴! 이제 서울로 가야합니다! 아쉽네요! 조금 더 놀다 가고 싶은데 안녕! 따로 친구랑 오거나 그냥 푹 쉬러 올 때 좋을 것 같아요 수영도 하고 여태까지 몸매를 갖고 와서 수영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냈다 지금 먹을 게 중요해요 지금 콩맥기가 이겨버린다 아니 스티프 높은 몸이 얼마나 멋있는데요 우와! 명칭 좋은 발견 그 빨판이 좋거든요 그래 빨판 오늘 수영의 냄새 수영입니다! 이 떡! 긴장 노 노 아무래도 좋은 엠씨 체질인가 봐요 와우! 집중이야! 하지마! 하지마! 시작! 저거 뭐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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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 못하겠다 아까 말 한 번이나 못 맞았다 한 번 랑 저거 런던 두끼 하나 발견할 거 같은데 Quad10 와 알아! 대박 이번 주에는 고마운 분들이 많고 어 좋아! 미국도 받고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아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런 거 없고 뭐가 사용하는 거지 step 놓은 거고 아 그럼 이제 할 일이 없는 거고? 아니 이제 다음 주에 이번에 제주도도 갔고 이제 곧 런던도 가고 나도 댄스를 하고 있고 느린 노래를 해도 저희는 내게 뭐 R&B를 하고 따라주는 게 맞는 거 없고 그리고 난 이 PD님한테 속아서 말에 태워준 거고 그러면 다음 주 또 어디 간다고 해요? 런던? 런던 가는 거고 또 뭐 하고? 그럼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너무 고마운 거고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책 없잖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봬요 되는 거고 그런 거고 맞는 거고 다음 주에도 우리 얼굴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